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산업, 농업. 대한민국의 농업은 더 편리하고, 더 맛있고, 더 안전한 농업으로 나아가고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새로운 농업기술들의 중심, 2021 농식품과학기술대전에서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 미래 농업을 만나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능하고,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업. 단순히 맛있기만 하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편리하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맛과 건강, 환경까지 고려하여 연구하는 푸드테크. 사람뿐만이 아닌 동물과 식물, 모든 자연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생태계를 연구하는 원헬스까지. 첨단과학과 결합된 우리의 농업기술들은 미래 농업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현장에 도입하고 사람과 환경, 모두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안전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도전들이 2021 농식품과학기술대전에 모두 모였습니다. 기술을 담고 미래를 여는 농업 국내를 넘어 세계의 농업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기술들을 2021 농식품과학기술대전에서 만나보세요.